안전 놀이터 근데 그림카드 없이 시작하는거 이거 너무 안좋지만 똥임 돌하우스 돌하우스 절제 대갑죽 아니 근데 대갑죽에서 좋은게 없는데 몰라 일단 해 일단 타격을 집어라 풀하포카 파카로 간다 알파카 파카 알파카 털파카 알랍트로 압축에도 딱히 안좋음 딱히 좋은게 없음 저글러 조커 클럽 클럽 배수 반드시 다섯장을 플레이해야합니다 일단 지워라 일단 지워라 반방크 다이아수트 조커 조커 편지 구를 버릴때마다 다이아수트 버리구 고구 아이야를 플레이 아멘 조커 설거 조커 못 버스 내가 일은 너무 맛없다 10을 버릴때 쌈달라 7 7 10 어어 수 때문에 원카드를 써야 했는데 클럽 특대 블라인드 6을 버릴때마다 3달러 6받다 8 7 8 8 8 9 8 7 9 12 11 12 13 15 15 15 16 14 15 15 16 16 16 16 16 18 18 18 19 20 시드머니 이자 한도가 10달러 이제 50원 챙겨야지 탱클럽 쌀을 버릴 때 3달러 쌀을 버릴 때 3달러 쌀을 버려줍니다 쌀을 버릴 때 3달러 쌀을 버린 뒤 어어어쓰 아트 에이스, 올드카드 하이카드 스티플 풀하우스 오두배 위집 템포커 에이스 포커 알았다 알았다 근데 A로 스티만들면 점수가 너무 낮을 것 같은데 스티플 2페어 4카드 에이스 와일드 카드 스티다 하클 3배속 후 이런거 말고 초반에는 키울 수 있는거 트리플 7을 버릴 때 3달러 1.머러 스티플 1.머러 스티플 2.머러 스티플 미리 이렇게 선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센트인지 모르겠네 이건 오함이라 다 됐다 증명서 아르카나 하트 돈두배 포카드 트리플 스트레이트 어린 포커 핸드의 레벨을 어플레이드 합니다 근데 이러면 예 때문에 아이카드만 가고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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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의 무작위 카드를 버립니다 그냥 씨를 다 갖다 버리고 뭐하는 거야 이자 한도 20달러 꽃나무 똥나무 신카 쓰레기 쓰레기가 나오는 걸 보니 쓰레기통이군 쓰레기통이군 아이카드만 가고 프리필 한방에 보내버리네 20달러 이자 음 별로 안좋네 진짜 지금 5 카드 와 두드리스트에 5 카드 있는거 봐 아이카드만 가고 어렵네 오숨 아이카드만 가고 아이 요 고양이 쿨하우스를 레벨업합니다. 40 미만의 카드마다 4배속 백합축 핵드맨 베이스 호카드 모든 그림 카드가 리버프됩니다. 가소로꾼 플러시를 내밀어갑니다. 핸드 크기 행성 카드당 배수 바로 행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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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에이스 좀 나와야 되는데 어 나이스 트리오 가족 버스 지우까 이제 버스 한참 버스 한참 아 맛있군 호카드 하이 카드 호카드 레벨업 황제 휠 오브 포춘 아니오 포춘 휠 쓰잘데기 없는 압축이 도우면 안된다 지금 크레이트를 내베러 갑니다 스티플 절제 유령팩 반장의 무작위 카드를 파괴하고 강화 에이스를 추가합니다 플레이 된 횟수를 배수에 추가합니다 클럽 오너스 카드 데스 무조건 데스지 에이스 복사 들어간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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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 네배 17만 밖에 안나오네 5카드 행성이 더 자주 나옵니다 버스 다시 왔네 박먹백 헌트맨 에이스 11개 아 스타트맨 나중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애매하네 야구 오빠 갖다줘 매달린 남자 스틸 카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보니깐 그리고 헤어스타트 에이스 핵 갔는데 돌멩이만 들어있냐 소레바퀴 아 이브크 고고 타로카드 생성 생성 레안 카드당 1달러를 짓습니다 플러시 파이브 이걸로 플러시 파이브 해금하고 랜드를 영구적으로 획득합니다 랜드 5개 해봤자 덱이 26장인데 플러시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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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성 택 플러시 트라이브 에이스 안 나왔다 백 좀 더 줘 백 주냐 못 먹습니다 호신성 몇배야 13배? 쓰레기인데? 에이스 앵두맨 뭐야? 아잇 잘 못 들었네 안 지워졌어 안 지워졌잖아 반장의 조커가 팔려야 어릿광대가 널 팔았어 일단 엔티팔 무난하게 클리어 아잇 링결이 롤 에이스가 나와야 된다 아잇 침 아잇 스티브 엔티쯤에서 죽겠군 령카 나왔다 레전더리 조커 에이 이딴거 쓸모없잖아 근데 이번 이번엔 쓸모있을지도 elson 에이 이딴 에이 이딴 털 등 루의 루의 리롤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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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거티브 아니 네거티브여도 진짜 쓸모없는거 나왔네 뭐 네거티브니까 산다 버리기 획득 아니 버리기 획득도 쓸모없는데 왜 쓸모없는거면 나오지 이 grandson 라이브 카드 라이브 플러시 나와야 한다 모든 하트 카드가 디버프됩니다 치코 이번에도 쓰긴 써야겠다 흔히 치코의 이름을 쓰는게 아니네 치코의 일족 망했네 이거 림마 에이 이건 죽을 수 밖에 없다 칠판 칠판은 못쓰겠네 칠판은 못쓰겠네 아 뭐 어차피 죽었는데 뭐 백만다리로 버틸 수 없다 네 그댔의 러벨 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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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카드가 풀덱에 있을 때마다 카드가 모자라 카드가 없어 카드가 없다 탈친 앵드맨 앵드맨이 피로 부어지는 건 아니게 슬퍼 헐스 타이브 아님 DNA 각인데 아 지금 덱이 모자라 근데 이미 죽은 것 같아 나올 거면 빨리 나왔어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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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쐈어야지. 첫 핸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내 속도 뒤집힌다. 이거 그냥 믿음으로 누를 수밖에 없다. 버리게 하면 지니까. 우상 덕분에 살게 된다. 아이도르. 리롤비온 감소. 아, 이제 없다. 썩 손이 생겼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행성 왜 돌리고 있지? 아 어차피 이거 깰 수가 없어 오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덱도 없다 3억 3억 억소리나네 진짜 플러시5에 스틸카드 3개 와 진짜 덱도 없네 왜 덱도 없어 이게 더 세겠다 귀요옷 DNA 빨리 났으면 좀 낫을텐데 4천5백만 헤베 쩌디압 덱 덱에 스물여섯장 뭐지 뭐지 그 다음에 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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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